유엔 조사관을 퇴직한 제리는 사랑스러운 두 딸과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죠 차를 망가뜨리고 가버린 경찰 때문에 황당한 제리 그때 건물에서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고 이상함을 감지한 제리 운능적으로 트럭 뒤를 따라 벗어나려고 합니다 공격성을 보이며 사람을 물어뜯는 몰이가 보이고 물린 사람이 감염되는지 확인하고 빠른 감염 시간을 알게 된 제리는 가족들을 챙겨 위험한 거리를 벗어납니다 순식간에 도시는 감염자들에게 점령당하죠 제리에게 연락한 유엔 사무차장 티에리 그때 총으로 위험한 걸 위협하는 남자 다행히 친절하게 약을 찾아주는 남자 그 사이 타고 왔던 배는 사라졌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위험은 계속됩니다 위험했던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들여보내 주죠 제리는 좀비들을 상대할 준비를 마치고 조심히 옥상을 향해 출발합니다 제리는 숨죽여 비상구 입구를 살피는데요 결국 총소리에 더 많은 좀비들이 몰리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옥상에 도착한 제리 자신이 감염되었을까 봐 걱정인 제리 위험한 상황을 넘기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티에리는 현재 상황을 제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이와 함께 옥상에 도착합니다 아이와 함께 옥상에 도착합니다 그때 현재 상황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들어오고 박사와 함께 한국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하죠 가족이 배에 남기 위해 가야 한다고 말해주죠 딸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인사를 건네고 아내와도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바이러스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떠납니다 어둠 속을 날아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일행들 잔뜩 긴장한 박사 비행기 소리를 듣고 좀비들이 몰려오죠 조사는 커녕 그대로 죽어버린 박사 비행기 소리를 듣고 나온 군인들을 따라 무사히 기지 안으로 이동하는 제리와 일행들 모두 불타버린 현장을 제리에게 보여주죠 좀비로 변한 대령 역시 이곳에 있었죠 타령병을 찾기 위해 마을로 갔던 군의관은 감염된 채 기지로 돌아와 환자들을 공격했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방 전체를 태워버렸죠 덕분에 자료들도 함께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운 좋게 좀비가 물지 않았다고 말하는 군인 북한에 무기를 팔다 붙잡힌 CIA 요원은 모든 사건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말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로 가기로 하고 제리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게 돕는 군인들 제리가 걱정되는 아내는 연락을 시도하는데요 군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국을 빠져나오고 바이러스 조사를 위해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군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국을 빠져나오고 제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유르겐을 만나죠 사소한 보고를 우습게 넘겼던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치명적인 전쟁을 겪었었고 뼈아픈 실수 뒤 새로운 룰을 만들었죠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도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는 한 명을 만들었고 그 사람이 바로 유르겐이었죠 덕분에 예루살렘을 통째로 막는 장벽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좀비의 공격을 피해 대피할 수 있었죠 그때 음악 소리를 듣고 좀비들이 성벽으로 몰려들죠 완벽할 거라 생각했던 성벽은 무너지고 맙니다 нийagen은 밥그릇을 닦고 아이들과 함께וב을 응원하는 것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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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는 한 소년을 구시하는 좀비 무리들을 보게 되죠 긴장한 세계는 좀비들에게 손을 무럭 뜯기고 제리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잘라내죠 제리를 두고 수송기는 떠나고 순식간에 좀비에게 점령당한 예루살렘을 제리와 세계는 아슬아슬하게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기억을 떠올리는 제리는 좀비들이 무시하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티에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본 걸 말해주고 기장에게 티에리의 전화를 넘겨줍니다 제리는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연구센터가 있는 카디프로 향합니다 하지만 기네의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버리죠 결국 기네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수류탄을 던지는 제리 두 사람은 운명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죠 처참히 부서진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제리 함께 탑승한 세겐도 다행히 목숨을 건졌죠 부상당한 몸으로 겨우 연구센터에 도착하고 제리가 죽었다 판단하고 가족을 난민촌으로 보내고 티에리는 제리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죠 정신을 차린 제리에게 다가오는 낯선 남자 제리에게 가족의 소식을 알려주죠 과연 제리는 무사히 조사를 마치고 생사를 할 수 없는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월드워 Z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